빠빔빠라밤 총은 지금 다 있습니다 모든 종류를 담아왔어 이제 난 롱맨 1밖에 안해봤단다 에어맨이 뭔지 몰라요 아이차 모른다구 브래드 아 계단 계단 아야야야야야 아 나는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야 아 아 아 좀 더 똑똑해지라고 아이스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좀 똑똑하게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아니지 얘네 속이 높게 뛰었을 때 아이스로 올려 아 아 에이 에이 아 아 아 아 젠장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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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쌓는 거는 뭐 그야말로 계단 쌓는 능력입니다 아이스 아이스다 아이스 높게 뛰었을 때 아이스 그 다음에 지나가 그래 바로 이거야 공략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 양쪽에서 에워싸 건방진 것들이 아 애매해 이건 기다렸다가 아 너 그럴래 자꾸 앰써야겠다 얍 됐어 게이지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거 아껴야 돼요 이제 아 에잇 에잇 아이스 이러면 안되는데 어 기다려 기다려 어 에잇 이게 아닌 데 여 네헏 에앗 토 II 투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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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떠떠 마지막은 오케이 자 감 잡았어 다 배웠습니다 레몬은 한자도 안왔으니까 안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전하게 M을 쓰자꾸나 앗 좋아 아아아아악 겁나 기분 나쁨 보자마자 방사 발사 그렇지 않아 아하 들어가기도 어렵네 좋아요 그 다음은 이걸 들어다가 던지고 들어다가 던지면은 아 이게 길이구나 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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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레몬 먹고 싶은데 버리자 버리자 그냥 버리자 데려가 이번에도 위험 코스입니다 위험 코스 위험 코스 으아 으아 안돼 잘했어 잘했어 괜찮네 자 넘어왔습니다 이거를 아이스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아 얘네 안올어 얘는 올지않습니다 에 게이지가 별로 없어서 아껴야 되는데 땡 니네들 조금 높이를 바꿔줄 수 없을까 이거 쓰기 아깝거든 아하 말 되게 안듣습니다 정말 말을 안들어요 정말 말을 안들어요 쓸 땐 써야되겠어 으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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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이 갑자기 투명이 되면서 뻥하고 아래로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제작자 찾아가서 머리를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아 아 아 괜찮아 이제 두목숨으로 다시 맵을 배운거를 천천히 다시하면 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목숨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끝까지 가지 못했을거에요 이미 다 배웠어 이제 그리고 여기는 요 아래에서 얼려 그 다음에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지금 얼려 어 뭐야 그냥 가도 되네 괜히 얼렸네 그냥 가도 됐었네요 여기는 꼭 쓰고 가고 싶어 정말 두렵거든 먼저 이게 무기를 바꾸면은 사다리에서 자동으로 떨어진다 이런 미세한 점도 있습니다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더론님 그 움직이는 발판 쩜프하면은 궤도가 바뀐데요 아 쩜프 잝 그것이 문제였나 쩜프 써보겠습니다 여긴 기습구간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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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가 정말 사기구만 이거 저건 안먹어도 되겠죠 좋아 여기선 전기 전기를 가져가자 자 여기가 제일 나은 코스다 솔직히 점프로 막하면 궤도가 바뀌어요 아 개뿔 아 개뿔 에이 에이 애매 엘이 최고야 엠능력 최고 오혹 좋아 좋아 아 이것은 아 그 노랭이 아 기억난다 노랭이 기억나요 아 아 기억나는데 기억나는데 아 이거 엄청 당했는데 아 전기 전기 써야돼 점프 야 이거 하나도 기억 안나 날아오는거 다 기억해야되는데 전기를 써야되는구나 일단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달려 아 두개를 동시에 넘어야되는구나 아 아 아 기억이 안나 아 아 너무 높게 뛰면 안되 브라더 아ớérie 새 temat 날아오는 위치를 외워야돼 어느 타이밍에 점프를 할건가 어쩔땐 또 길게 점프해서 두개 동시에 넘어야하구요 하나 짠 짠 짠 짠 아 이거 맞았어 아 아 야잇 높게 두 번 뛰고 그 다음에 피하고 그렇지 아 맞았어 결국엔 보이기 시작한다 두 개를 동시에 뛰어넘고 그 다음은 아야 그냥 가 가 가 으아 아 아 안돼 으아 안돼 으아 얼음 아까 써봤는데 안돼 사료나를 쓰세요? 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감은 잡은 것 같거든요 아 하하하하하하하 난 나낭이다 나낭이요 알았어 이제 알겠어 다시는 지지 않겠스 다시는 지지 않겠스 하하하하 빡세네 타라라랭 어차피 날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거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워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날아올 때랑 오른쪽에서 왼쪽 날아올 때랑 어 다르지만은 오른쪽은 다 오른쪽 똑같이 날아오네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날아오기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으아 이럴 줄 알았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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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불안해 난 이 불안한 마음을 취할 수가 없구만 안전플레이 안전플레이 전기 전기빔 오케이 들어 던지고 들어 던지고 들어 던지고 들어 던지고 됐고 그 다음은 뭘로 바꿨었지 전기 전기로 바꾸고 빠르게 오케이 약한 데미지죠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써버려 어 띡 띡 음 얼마나 좋나 하하하 하하 여기는 가시 닿으면 완쾌 죽습니다 네 한방에 죽어요 한방에 정말 한방에 죽습니다 진짜 이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나노 컨트롤이야 이거 올라가는것도 진짜 아주 손을 발발거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자 왔다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진 않네 일렉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금방이네 아 툭 야 두방마였다 아 두방마였다 아 또 까먹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슴이 아프구나 아 외웠어 아 아 아 알겠어 아 알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하하하 아 저 허벅지를 못피한다 허벅지 자세히 보니까 허벅지요 허벅지 초반은 외웠어 초반은 근데 허벅지를 못피해 허벅지 내가 자꾸 안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날아오겠지 하는 구간이 있어요 아 아 뒤는 천천히 해도 돼 아 땡킹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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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를 넘고 허벅지를 피하고 다리를 피하고 전기 빵야 그렇지 이 상태로 두개 피하고 허벅지 다리 폰을 피하고 발사 아 깜빡 다리 점프 발사 아 점프는 천천히 발사 그렇지 내가 드디어 기억을 해냈구나 자 노랑이를 잡았습니다 노랑이 힘들어 죽는줄 알았네요 후 이겼다 자 다음 스테이지 이번엔 뭘까요 게이지는 음.. 깎인채로 하네 기분 안좋아 이건 전기를 쏴서 잡자 안되겠다 아끼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겠어요 빵 어 아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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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아끼지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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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가위 가위맨은 뭘로 잡지 가위맨이 다시 나왔습니다 리턴 가위 가위맨을 뭘로 잡을까 딱궁이 제일 편해 바위 능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난리시네 으악 으악 어휴 휴 반피 정도면은 괜찮네요 여긴가? 오케이 이런식으로 보스 릴레이네요 이번엔 보스 릴레이 아 먹고싶어 저건 꼭 먹어야되 자 먹고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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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먹고싶었는데 이 자식이 잡을걸 자 얜 뭐지 일렉맨은 가위 체력이 얼마없다 체력이 정말 부족한데 일단 잡아내는 데는 됐고 으앗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미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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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럽다고 지기 이거 죽으면 어디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건가 아니면 그 노랭이를 다 잡아야되나 그것이 궁금하다 전기 아껴야되는데 이거 아껴야되 차라리 가위를 쓰자 맞아가면서 안돼 뭔가 잘못됐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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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지않는다 반피 반피 네 M을 써서 봅시다 음 그렇게 많이 안오른다 얘 진짜 쉽게 잡는거 없을까 파이어 한번 써볼게요 파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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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여기서부터네 다행이다 여기서부터면 다행이에요 저걸 대체 어떻게 해 일단 전기능 막 쓰면서 가겠습니다만은 지최선 아닌데요 아 빠질뻔했다 야 아 얍 이게 여기 여기 이게 이게 여기 이기 까워 파이어 가다가 잡아야지 파이어가 제일 편한것 같애 파이어 여기서 아하 부족한거 보충할라 그랬더니만 파이어 아 천재같은 놈 뭐야 가위맨이 왜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아 그만 뛰어 뛰지마 세상에 너무 어려 어렵다 가위맨은 그냥 가위로 잡으세요 일반샷이 되려도 나은것 같다 왜 안나오지 아 이거지 헷갈리기까지 우와 또 또 또 또 미끄러워 조심 조심 제발 피를 주세요 피 힘들어 죽겠생 흠 아하 된다 이제 알겠다 자 전기발사 두번 발사 아 맞으면 안되는데 아 얘 전기 아니지 너 뭐더라 이거다 보스 릴레이라니 너무나도 힘들어 헉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일단 한대도 안맞는게 중요해 한대도 안맞는거 파이어로 해보자 그렇다 파이어는 이게 주의해 이게 어 어 그만 어 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해 아 여기서 맞으면 안되는데 아 여기서 빠져 아 다르구나 이게 얍 가위는 딱 총으로 잡겠습니다 딱 총 아 아 아 엄청난 녀석 아 알겠다 이제 알겠어 전혜석이 뛰기전에 제압을 해야되는거였어요 뛰기전에 총알을 빡빡빡 요렇게 써면은 세발중에 한발은 맞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거였어 그걸 지금 깨달았구나 이제 알겠어요 또다시 이제 알겠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파이어네요 파이어 아기 파이어 채울걸 자 너는 가위 가위 좋았어 한대도 안맞았습니다 뭔가 솔라 그랬는데 바로 돌아오는 가위 맞고 골러가셨지 이건 얄렁얄렁 잘 피해가면 된다 가 가가가가가가가가 쭉쭉쭉쭉쭉 가 제발 레몬 하나 커다란 레몬 하나 졌으면 좋겠는데 레몬 저 목숨은 어 목숨 목숨 이것은 목숨 이것은 아주 좋은것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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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것 음 나이스 목숨이 나올줄이야 전기 전기로 스모스 할게 뻥 한번 더 뻥 전기 이제 쓸데 많이 없을것 같애 잠몹 처리 이외에는 쫙쫙 쫙쫙해도 될것 같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멋 저건 꼭 저건 꼭 먹어야돼 이거는 꼭 먹고 가고싶네요 파이어를 채우고 가세나 전기 잠옵 처리 담당 뭐야 이거 왜야맞았어 희한하네 피가 없어 피 뭐야 이건 아니 이게뭐지 아니 이게뭐지 아우 눈아파 오호 미러전 잠깐만 뭐야 저건 어 음 일단 복제가 됐나봐 어 그러면 일렉맨이잖아 일렉맨은 그럼 뭐다 이거 아 아 똑같이 계속 바뀌는구나 뭐야 어 불안하다 나도 나도 몸통 박치기 잘하는데 음 저거는 이제 실력으로 잡아야되나 자 딱홍 딱홍으로 갈게요 아니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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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점프에서 부빌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갖다 때려주겠습니다 일렉? 일렉이 좋다 그래 일렉으로 하자 범위 넓고 짱짱 어? 멀리 나가는 일렉이 좋겠습니다 전기 필요한건 전기 오 오 마장 쓰자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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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끼자 마장 뜨자 오 이길순 있긴 있는데 피해가 상당하 어? 설마 여기서 릴레이로 또 가거나 아닌거 같애 자 잡아냈습니다 미러전 이런게 있을줄이야 허허허허허허허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여우 어먑 오 샤쿠드 되게 많아 어먑 아잇 땅콩 땅콩 아껴야돼 능력이 거의 없네요 저거 저거는 잡아야되겠다 이거는 잡고 이거는 땅콩으로 잡고 M으로 교체하면 상대도 못도 아무것도 안하지 않을까요? 걔는 근데 몸통박치기 쓸 수 있잖아 아하하하 몸통박치기 걔 쓸줄 알대요 진짜 왜 나는 몸통박치기가 안되지? 안어울 teeth 으아 오 오오 세상에 나 하나를 얼리고 가자 참 좋은데 응 참 좋은데 물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간단한데 반사신경이 죽여주지롱 하나 둘 짠 쉽다 굉장히 스피드한데요 아 그래 여기까진 해봤다 나 기억이 난다 근데 왜 롱맨 미러저는 기억을 안내는지 잠수함 잠수함 잠수함이지 얍 얍 얍 얍 근데 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해 어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 잠깐만 뭐지? 오 겨우 잡았어 아 뭐야 아이스를 써야 됩니까 전혀 몰랐네 아이스 아이스구나 그래서 뭐 나오지 않니? 그렇구나 아이스 내가 돌멩이 근데 다 치웠어요 돌멩이 다 치웠네 아야 아야 피할 수가 없다 왜 뭐 피해 아 정신없이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 색깔에 따라서 다르다고요? 노란색은 그럼 뭐지? 이런 뭐지 이건? 중앙의 색깔에 따라서 약점이 달라진다 받는 것 같아요 얘는 잡아야지 여기서 그래도 세이브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아야 으아악 우아악 우와 그림의 떡 우와 잘피함 맞으면서 간다 터펙이 방울은 거츠로 잡으세요 방울은 거츠 아까 봤던 게 거츠 아니었나요? 아 그 방울 아니었나요? 내가 열심히 때려도 안 잡히던 거 짬뿌짬뿌짬뿌짬뿌 음 짬뿌짬뿌 음 안 잡겠어 이번엔 땅콩으로 부순돼요? 땅콩? 아 능력 없이 땅콩으로 아야 아 근데 얘 땅콩 피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 땅콩이 들어 먹는 거 같은데? 아 이걸 어떻게 피해? 아 내가 죽겠어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왠이 초록색 아 아 얘도 기억을 해야 되나봐 어디서 나와서 쭉 가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? 기억해야 돼 일단 시작하자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피하고 되게 단순해 세 발 쏘고 세 발 쏘고 그래 되게 쉬워 사실 아 아 아야 아 아야 아 아 무피하겠다 으음 아 우와 시작 아 아 시계 방향으로 나오나 흐어 아 이번엔 또 왼쪽에서 나왔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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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치워야 될 거 같아 아닌가 아 헷갈린다 음 가운데 중앙에 서있다가 방향 맞춰서 피우세요 부캐 났겠다 아 아 아 네네 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좀 빠르네 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로 들어가면 피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단순한데 으아 으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아 아 이거 뭔가 되게 억울한데요 아 하하하하 억울한데 흫 자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여기 끝에 있으면 되겠다 근데 근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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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피어져 아 색깔에 맞춰서 능력을 써보세요 색깔에 맞춰서 땅콩이 아니라 음 색깔에 맞춰서 하하하 오케이 개돌 음!.. 무슨 한 번 쓰자 오 비굿 벽돈을 både 치우면 저걸 못 피할것같애 어 잘못 생각한것같은 다음에 벽돌은 그냥 가냥 내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내비둘래 으! 아 깜빡 저 BRIGH! 아아 아 아 이건 저 색깔이 뭐야 주황색 주황색은 뭐지? 주황색은 불인가? 어 아 아 아 오 갓 오 지저스 지저스 벌써 실피어 아아 어떻게 피하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저거는 아이스인가 아이스 아 으아 으아 답이 안보이는 놈 아 이게 뭐지 도대체 답이 보이지가 않는구려 색깔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가 그냥 땅콩 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탈출 으악 아아 아 한 대 맞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영 찝찝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아 아 아 도저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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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저건 도대체 저건 도대체 뭐지 정신 피폐해질 것 같아 뭐냐 저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뭐 피하는거 그냥 극딜? 그냥 극딜? 딜만이 답인가 극딜? 맛딜? 정말 좋아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돌멩이 일단 다 집어던진 다음에 지존 개딜 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딱 4개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돌멩이 던지면은 극딜 작전 실패하면은 나머지 두목숨도 무의로 버려버릴텐데 음 이거를 잡아다 던지고 잡아다가 던지고 잡아다가 던지고 한번 더 빵냐 그 다음부터는 딱총이다 엄청 쏴야된다 되게 무식해 오 괜찮은거 같아 아 싸우자 뭐 한 번 더 있어? 일로와 맞딜 전략 성공 다음 스테이지인가? 세상에 겁나 어렵구먼 세상에 겁나 어렵구먼 크으으으 크으으으atu L 감사합니다.